오늘 살펴볼 내용은 1월 전략, 설상가상입니다. 2023년에도 지난해 부진 여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태라 연초에도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의 부활을 위해서 탄탄한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전세계 경제 성장률은 이전보다 낮으며 그 와중에 한국의 성장률 하락폭은 전세계 하락폭보다 큽니다.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는 국면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둔화를 촉발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경기 선행지수와 코스피는 동일한 궤적을 그려왔는데 현재 두 지수의 방향이 여전히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업종들도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 측면에서 경기에 덜 민감하고 하반 경직성이 단단한 업종을 고르는 것이 수익률 방어하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 과거 경기 선행지수가 기준선을 하회하고 전월 대비 하락 국면에서 코스피 대비 아웃퍼품했던 업종은 음식료를 비롯한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IT, 건강관리 등이었습니다. 올해 1월도 비슷한 흐름이라면 경기 방어적인 업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어업종 내에서 우선순위는 건강관리,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순위입니다. 12개월 선행 EPS 측면에서 건강관리 업종 투자가 가장 오호적이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감안하면 건강관리의 이익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식료 등 필수 소비재도 경기에 덜 민감하고 낮아진 원가와 높아진 판가로 긍정적인 이익 흐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달에도 충분히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는 이익 적자가 지속된다는 이유로 다른 방어업종 대비 선호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기업들의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코스피 4분기 순위익 추정치는 작년 확정치보다 낮으며 확정치가 추정치보다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익 빅배스 우려, 타분기 대비 잦은 어닝쇼크 등이 실적 기대를 낮추는 요인입니다. 업종별로 봐도 지수 기여도가 높은 반도체, 화학, 하드웨어 등은 이익이 빠르게 조정 중이며 향후 확정치가 더 부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면 기계를 비롯해 건강관리,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등은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동업종은 주가 변동성 축소에 기여할 것이며 따라서 선호도 역시 개선될 것입니다. 경제 환경도 불리하고 이익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 정책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 말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위기 극복과 경제 제도약이라는 목표화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제시됐습니다. 거시경제 분야에서는 재정정책 강화와 체한펀드 등 금융시장 안정화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수출과 신성장 4.0 전략 역시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요. 특히 신성장 4.0 전략은 투자 측면에서 향후 신성장 테마로 부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음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개선되려면 당장 수출이 살아나야 하지만 아직은 그럴 긴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기마다 발표되는 수출 경기 전망지수에서 올해 1분기 수출 전망은 지난 분기 대비 악화되었는데 실제 수출 증가율이 수출 전망을 동행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 회복 기대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석유, 가전, 반도체 등에서 수출 전망이 악화되었는데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과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가 수출 경기에 불리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 변수가 개선될 경우 시장 환경도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의 경우 현재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달라진 게 없고 일본은행 통화 정책 변화가 외환시장의 불안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의 우호적인 환율이 결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 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수요가 급감하고 있고 미국도 강한 긴축의 여파가 경제 전반에 점점 작용하고 있어 수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연초 주식상은 작년 연말의 연장선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글로벌 성장 둔화, 높은 물가, 4분기 실적 부담으로 인해 지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수 하락 관점을 유지하며 저가 매수 타이밍은 4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발표되고 한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는 1분기 후반 즈음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